저는 이준성이예요 저는 신성고 정글 아픈데 아아 어 설레는 뭐야 진짜요? 저요? 네 다 안맞아요? 노래 취향도 안맞고 성격도 안맞고 진작을 많이 했으면 소리가 그렇게 갈라진거에요 저 근데 울리려고 노래가 아니니까 알아봤어요 알아봤어요 제가 3일 차에 쫓으시면 칠 것 같아요 하하하하 제가 아까 첫번째가 뭐였지? 하하하하 너무 나아이 나한테 써요 가방이 좀 더 기름이 없어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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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가가가가가가 There's a lot of many things There's a lot of many things I love you love you love me I love you love you love me I know your motives and you know mine The ones that love me I tend to leave behind If you know about me and choose to say 제로 콜라... 어... 제로 콜라는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... 네... 또 라스트... 안 라스트... 우와... 뭘까? 중간이에요... 좀 보세요... 근데, 너무 맛있다 고마워 그리고, 아주 좋고 그러나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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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